평안한 밤 보내셨어요 2021년 마지막 날입니다 1년을 마무리하는 오늘 욕기 묵상도 마무리하게 되어 참 의미가 깊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욕기 42장 7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욕기 42장 7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각자 계신 처소에서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욕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욕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일곱과 수량 일곱을 가지고 내 종 욕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욕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욕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남아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욕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욕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욕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욕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슈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욕의 말년에 욕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만 사천과 낙타 육천과 소천결이와 암나귀 천을 두었고 또 아들 일곱과 딸 셋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요배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요비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사대를 보았고 요비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2007년 겨울이었던 것 같습니다 미국 서부의 포틀랜드 세일럼에서 가족과 함께 시애틀을 향해 가고 있었어요 차 안에는 남편과 딸 그리고 여동생이 함께 있었는데 저희 가족들은 그때까지 우리가 만년설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어요 아마 3시간쯤 달려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오른쪽으로 아주 큰 산이 보였어요 그런데 한 번도 본 적 없는 모습이었어요 산 위에 하얀 것이 쌓여 있는 거예요 겨울이지만 눈이 오지 않았었을 때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이 눈이라는 것을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총동원에서 서로 상상했어요 저게 모래일까? 아니야 소금일 거야 그때 옆에 있던 여동생이 여동생은 만년설을 경험한 적이 있었대요 웃으면서 말했어요 에그 눈이지 순간 우리는 모두 멈칫했어요 저게 눈이라고? 아 만년설이구나 저희는 책으로만 보았던 만년설을 눈으로 확인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한순간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 함께 레이니어 마운티를 향해 다시 방향을 설정하고 달려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요 가까이 있는 줄 알았던 그 산을 향해 두 시간 이상을 달려가야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는 동안 어두움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때 저희들은 아주 경이로운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다 왔다라고 생각하고 코너를 딱 돈 순간 눈앞에 산이 떡하니 나타난 겁니다 그런데요 그 어둠 가운데서 하얀 눈이 빛을 발해서인지 산을 보는 순간 두려움이 느껴졌습니다 그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산의 위용에도 우리가 이렇게 압도되는데 과연 하나님 앞에 서면 어떨까? 눈으로 하나님을 보게 된 압도적인 임재 경험 그 후 긴 서사실을 이루던 요베 한탄과 절망 분노와 원망 그리고 모든 질문이 사라졌습니다 욕은요 자신이 쏟아놓았던 모든 감정과 말들을 스스로 거두어들이고 하나님께 돌이켰습니다 어제 본문은 하나님의 임재로 일어난 요베 내적인 변화였다면 오늘 본문은 마음의 안정감을 찾은 후 일어난 요베 외적인 변화들입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은 새 친구와의 관계에 개입하십니다 7절입니다 하나님은 먼저요 29장을 할애한 욕과 새 친구들의 말 그들의 공방전을 평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연장자인 엘리바스에게 엘리바스를 통해서 그 공방전에 대한 평가를 말씀하셨어요 너희 말이 내 종 요베 말같이 옳지 못했다 하나님은 요베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던 요베 손을 들어주신 걸까요 현대인의 성경은 이 옳지 못함을 진실하지 못한 것으로 바꾸어서 번역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와 너의 친구에게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너희가 나에 대해 말한 것이 내 종 요베 말만큼 진실하지 못하다 하나님이 분노하신 이유는요 진실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요베 한탄과 원망과 불평에 담긴 진실성을 간파하셨습니다 그에 반해 새 친구의 말은 진실성 없는 이치만을 가리는 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요베 손을 들어주심으로 욕과 새 친구의 관계를 진단하신 후에 관계 회복을 위한 처방전을 제시하십니다 8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수소 일곱과 수디양 일곱을 가지고 내 종 요베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요비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요베 말 같지 옳지 못함이라 먼저 8절에서 주목하고 싶은 단어는요 내 종입니다 내 종 하나님은 욕을 지칭하실 때마다 내 종이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7절과 8절에서 4번을 반복해서 욕을 내 종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욕의 손을 들어주신 하나님은 새 친구 앞에서 욕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그 친밀함을 표현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우리의 하나님은 이렇게 따뜻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첫 번째 처방전은요 새 친구를 향한 것이었습니다 새 친구는 재물을 가지고 요베에게 가서 번제를 드려야 합니다 세번역 성경은 너희가 용서받을 수 있도록 번제를 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번저의 목적이 용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단을 순종할 때 취할 수 있는 행동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욕의 손을 드신 하나님의 진단에 의문을 갖는다면 이 새 친구는 취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처방전을 내리십니다 그 두 번째 처방전은 욕을 향한 것입니다 내 종 욕이 너희를 용서하여 달라고 빌면 내가 그의 기도를 들어줄 것이다 욕은 새 친구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이 또한 욕이 새 친구를 진심으로 용서하지 않으면 취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은 욕을 하나님과 새 친구 사이에 세워 새 친구를 위해 기도하는 역할을 부여하셨습니다 이제 쌍방 모두가 하나님의 처방전을 받아들여야만 관계는 회복될 수 있습니다 욕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욕이 기도할 때에 새 친구는 하나님께 죄를 탐감받고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새 친구는 이 하나님의 처방전에 순종했을까요? 또 새 친구에게 깊은 상처를 입은 욕 욕은 이 새 친구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들의 행동이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만사람 엘리바스와 수아사람 빌닷과 나마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욕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새 친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고 욕은 새 친구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이렇게 사람과의 관계 회복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정말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쉽지 않은 이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바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실제가 되고 하나님의 용서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으로 검증이 되기 때문입니다 때로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용서할 때까지의 시간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저할 수 없습니다 멈출 수 없습니다 그곳을 향하여 나아가야만 합니다 새 친구를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한 결과가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절입니다 욕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요베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요베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욕이 기도할 때 바로 그때 바로 그때의 하나님께서 요베의 곤경을 돌이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친구와의 관계 회복으로 이어졌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모든 것들을 곤경을 욕을 향한 곤경을 돌이키시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 관계의 회복이 확대됩니다 11절입니다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여러분 요베이 존경받던 과거를 회상하며 현재를 한탄하던 그 모습을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30장이었습니다 이제 밑바닥 인생의 자식들까지 나를 조롱하는구나 나를 의지하며 감히 나를 쳐다보지도 못했던 사람들까지 이제 나를 비웃고 침뱉고 천대하는구나 모든 사람이 자기를 떠나고 조롱할 때 요베이 절망하며 탄식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이 요버를 떠났던 이전의 사람들이 요버를 향하여 돌아옵니다 돌아와 함께 음식을 먹고 요베이 당한 슬픔을 위로하며 함께해 줍니다 심지어 이제 자기의 소유를 나누어 주기까지 합니다 12절 이후에는 두 가지의 회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과 2절에서 요베이 상실했던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내용입니다 12절에서 15절은요 1장에서 상실했던 자녀를 포함한 모든 소유의 상실을 회복시켜 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은 2장에서 상실했던 요베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요베이 잃었던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갑절로 갚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베의 마지막 장에서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회복의 순서와 과정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위형적 변화 즉 상황과 환경의 변화를 먼저 바라고 추구합니다 그런데요 유형적 변화는 내면의 변화로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요베 소유와 건강이 회복되어 요베에게 안정감이 찾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그 후에 새 친구를 포함한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그것으로 인한 그 이후에 소유와 건강의 회복으로 이어졌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욕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욕기를 묵상하는 이 3개월 이상의 시간 동안 무엇이 마음에 남으셨습니까 저에게는 두 가지가 마음에 남았습니다 하나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우리는 사랑과의 관계에서 무지로 이치를 가리는 심판자가 아니라 고통과 아픔의 자리에서 함께 울고 품어주는 위로자가 되어야 합니다 따뜻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또 하나는요 고난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고난은 두려워하지 않고 고난을 마주할 때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신뢰하며 하나님과 함께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고난의 잔이었던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피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받으셨기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 것처럼 고난을 통과한 우리의 생명이 누군가의 생명을 살려내는 삶으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을 아름답게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승리를 소망하는 2022년을 맞이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욕기 묵상과 함께 2021년을 마무리합니다 욕기의 마지막처럼 하나님의 임재로 2021년 한 해 동안 가졌던 우리의 모든 질문이 사라지고 새로 시작하는 2022년 우리를 향한 또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선명하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지로 이치를 가르는 심판자가 되지 않게 하시며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위로자이며 회복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의지하던 안정감의 매뉴얼이 흔들릴 때 당황하지 않게 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도 믿음을 붙들고 승리한 우리의 생명이 우리와 연결된 사람들과 공동체의 또 다른 생명으로 흘러가게 하시어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욕기를 마음에 품고 한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열어가기 원하시는 주의 백성들과 이리 신광교회 위해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추건하옵나이다. 아멘